한 손을 이렇게 팔꿈치 뒤에 한 손을 이두밖으로 밀어내고 밀면서 엉덩이 빼야 돼요 빼고 발바닥이 전부 다 돌다 왼쪽 무릎은 가슴 안쪽으로 오른발로 어깨뒤에 눌러주시고 왼쪽 다리 무릎으로 이두밖으로 밀을거예요 이렇게 손을 손목 쪽으로 와서 무릎으로 밀어내려 볼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밀어내려 볼거예요 오른발을 눌렀으면 이제 오른발이 얼굴 앞쪽으로 넘어오면 눌려서 얼굴 앞쪽으로 정당이 들어오면 넘어오자마자 밀고 왼쪽 무릎이 돼요 왼쪽 무릎이 내 다리 뒤로 나오지면 돼요 나오자마자 알 수 있게 어깨를 떼서 갓도 맞추고 등 맞추고 팔을 멸퉁션되게 밀어주면서 벨트 잡고 일어나서 몸을 풀어낸다 이렇게 잡고 이 다리로 옆뒤를 둘러요 그리고 사선을 둘러요 제가 누르고 엉덩이 빼서 완전히 둘러뜨리고 손을 다 실어주고 여기 누룩을 때까지 앞으로 전진할거예요 이러고 있지 말고 다 꼬집어요 스트레스카를 꼬집어놓은 상태로 이럴 때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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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을 빼고 왼쪽까지 골반 조금방은 골반 그 다음 이 다리로 이루 바꾸 밀고 손은 당길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리로 여기 누르고 이렇게 무너지면 얼굴 앞으로 발 그 다음에 밀어내고 무릎 빼고 그 다음 발 짚고 양쪽 어깨가 땅에 닿혀요 이렇게 누워요 놀아갖고 여중선은 안되고 멜트려 일어나서 이 다리 쭉 쭉 눌러줘요 어깨 물려줘요 어깨 물려줘요 엉덩이 떼면서 굴리고 엉덩이 떼면서 굴리고 넘어트렸으면 다리 딱 꼬집고 이렇게 꼬집어놓고 이발 짚고 이걸 앞으로 일어나면서 그 다음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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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